엄마 어디가 엄마 어디가 날씨 갑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도 안나와요 걱정하지마요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야 엉덩이 나오면 안되요 뭐 안녕하세요 이야 여기는 뭐 여기가 금보다 샵이네 샵 샵인데요 맘에 드는거 하나 골라봐요 저요? 내건 아니지만 내건 아니지만 근데 이건 뭘 골라야될지 모르겠네 다 좋네 타서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겨울에는 탔다가 봄에 뿌리 빡 쏟아내는게 난 저가 훨씬 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뿌리들이 장난아닌데요 앞줄이 제일 좋은거라고 앞줄은 내가 살려줄게요 앞줄은 살려줄게요 명패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고급져 보인다 황제금보단 짝퉁 따라한거 아냐 이러면 사람들 착각하지 LMS입니다 어? 명찰이 이렇게 이쁘다 이러면 안돼 다 따라해 나한테 얘기하고서 했어야지 우리는 이거 우리는 이거 2만원씩 주고 맞춰와 황제랑 짝퉁 이거 짝퉁 이거 진짜 50만원이야 무단유 LMS로 키우라 그래서 금색으로 했고 저기는 뒤에 샤넬은 은색으로 했습니다 어 오 그러네 추워 이렇게 추워 찬바람이 이렇게 여름이 난실이 시원하구나 밑에서 바람이 도니까 하체를 시원하게 하실 분들은 난실에 앉아있으면 되겠구나 그쵸 어 정말 신기하다 아니 뭐 저기 뭐야 에르메스 하나 사줄게 하나 골라봐 네네 내가 와이프는 못 사줘도 엄마는 사준다 저는 군모단 중에선 요게 맘에 들고요 네 하나 사주십시오 하나 사? 네 오 이쁘다 어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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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뭐 살까요?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달을 맞이해서 아빠는 뭐 살래 첫번째 줄은 안되고요? 응 첫번째 줄은 안돼 에르메스 이거는 악어가죽이라서 이거 VIP등급만 살 수 있어 아 그렇습니까? 어 VIP등급을 만들려면 어떻게 된거지? 굳이 딱 저기 한다면 존나게 사야 돼 이런 흥무단도 괜찮고 어 하나 빨리 골라 아버지가 평가하지 말고 그냥 세번째 줄 맨 왼쪽에서 아니 나쁜 걸로 사 좋은건 이분이 키워야지 나쁜걸 사야지 등급이 올라가 그쵸 그니까 저거 사자고 저거 돈도 없어 저거 사 됐죠? 좋네 좋지? 적바도 좋아 계산은 이제 알아서 하시고 네네 부엽 하나 좋은거 밀어주시고 그럼 갑시다 거래 끝